250골드를 획득합니다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아니 잠깐만 변경 판도라 먹으면 바로 그지된다 아 근데 판도라는 카드 수는 변경 안되잖아 판도라가 사실 제일 좋은 피였고 판도라가 사실 제일 좋은 피였고 판도라가 사실 제일 좋은 피였고 제비 탄필 단분스 신중하게 먹어야 된다 단풋스와는 먹을만해 천원 이천원 가슴 아프다 헤어짐이란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인가 삼천원 사천원 급속하게 거지가 들어간다 급속하게 거지가 들어간다 흠 흠 흠 흠흠 흠 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난 코지아 다무았나? 전반 곡괴 다무았다 다 지우면 된다 이제 이 탐 먹어야 되지 않나? 대단원 님만 오면 고 표창 너무 좋고 표창 그는 신인가? 대단원 님만 오면 대단원 님만 오면 매장의 죄를 먹었어야 했는데 헤르트 안가 대단원이나 줘 대단원 딴 거제야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남는게 없겠는데 땅파라 장사하나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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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없는 라가블린 교단 섬탑 교단 첨탑 괴담 중 제일 무서운 괴담은 매일 밤 12시 첨탑을 떠도는 망령에 대한 괴담이지 사차지간 떠돌았다구 아 히트로 웨너덩 때려든 말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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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야될거같은데 아잇 아니 둘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죠 아 오랫타인데 왜 화를 내고 뭐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후으... 왕관 만원 아직 수비카드 없어요 근데 수비카드 없어도 이거 두개면 심상작을 좀 줄일 것 같은데 일단 엘리트 준대 패자 제거는 하긴 해야되네 사만선 붕괴 으악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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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너무 시끄럽다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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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널린 우리는 귀신... 필요 없겠지? 이젠 내가 귀신이다 이제 11,000원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이씨 그엔 전... 치워 난 덱 다이어트... 덱 다이어트 할거야 아니 근데 추락하면 그냥... 내 의사랑 상관없이 만원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천원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 잘못 눌렀다 아 유령 빠지면 안 되는데 이... 고... 예... 이 고개가 안전빵인데... 일 고개로 가보자 그러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지? 안 되겠다 이 고개 해야겠다 미친... 고개님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어 아무튼... 여기가 안전한 것 같아 잠시 후다 엽땅 엽땅 이제 이 고개는 경계가 안전하게 죽으면 영원? 왜 벌써부터 죽을 생각을 하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지르면 뜬다 개무섭다 고개 진짜 두 장 써야겠다 일고개는 안된다 절대 안나오지지 반박하고 싶은데 진짜 그럴거같애 퀴즈비만 줬네 나오네 마트 의료 시카 나 제발요 랩란랩 랩랩 천원 한장도 허투루 할 수 없다 밖에서 땅을 파바라 10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라는 말이지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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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랩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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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껍벨트 고개, 고개 미워서 다시 한 번 화상 비둘어져 있네 비알롤림 뭐야, 안 먹어요 순수 넣으면 한 장 추가로 다섯 장 제거였고 보기나 한다 그 정도면 이득보는 장산일까 알 camp이 빠지면ienst에 자리에 도착했으면 남은 장미 사이즈가 됐다 장미 사이즈가 됐다 장미 사이즈가 됐다 장미 사이즈가 됐다 포브스 선정 청탑 아니람 순위 1이 필요할 때 집집어 크크 그렇다고 막집으면 또 죽잖아요 이상한 게임이야 아니 집어도 죽을 수 있고 안집어도 죽을 수 있고 결국에 다 운발인가 모든게 점탑될 대로 이루어진다면 플레이어는 뭘 할 수 있지 엘리트는 앞으로 나오시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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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래 안 좋은 몬스터 1위 1위는 네메시스 2위는 네메시스 아 아 장난질 하지마 제발 아 개수작 개수작 하지마 야 개수작 고리지마 아 제발 아 제발 개수작 니은 아 추락이벤트 들거같은데 이 좋은 기회를 추락이벤트가 놓칠리 없지 상점에 알색에 담아난 아시드네 이거 제거를 확인해야 될거같은데 상태 이상 들어오니까 하 하 아 이대로 하 말머니 아직 도마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다 좋아 다치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어차피 지금 대부분 유물은 의미가 없어 닷정도면 아주 아주 양호하다 저주 인형 좋구요 옘금 아니야 포션 포션 지금 최고야 포션이 저거보다 좋으려면 유령 포션 나오는 것밖에 없다 아잇 잘 좀 돌아가 대단한 운을 못쓰 대단하군 역사와 전통에 이 고개가 필요해 고개 한잔은 역시 반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유령 빠질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려. 때려. 어차피 퍼펙트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안전해. 어차피 퍼펙트. 거의 다 왔다. 중요한 건 천원이야. 천원 내고 괸전을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솔직히 괸전은 인정인데.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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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령이 나설 일도 없다. 이건 깼지. 아 괜찮다. 어? 아이고 김짠지님. 35,000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왔다. 퓨자. 해산. 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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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도 거즈가 긴. 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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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띵띵 다음 턴 봐야돼? 그리고 유령 유령 기껏 여기까지 데리고 있는 듯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되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편지 킬 물카전경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전에 물가전 경기 먹고 죽은 적 있었는데 그때 너무 꼬았지